철학도? 옆이거? 어 그래 직터널 완전 발표 공감해주세요 제 틱톡에 올려야 돼 로즈 틱톡에 정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같단 나 약간 블링크의 리액션을 미리 보는 것 같은데 미리 보기 인간 블링크예요 바람이 좋아 바람이 좋아 아니 내가 인스탄 내가 책임졌어 좋아 좋아 아니야 이거 뿐만이 아니야 지금 언니 언니 봐봐 진짜 책임졌어 아니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있어 아직 아니었어 이것도 단지 쩔어 드디어 여기가 크다는 게 나왔어 사진이 단지 쩔지 차요 차입니다 처럼 하기래 이게 뭐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